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달을 하려고 해요 이제 이 스프링을 학습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이러한 스프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프링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개발 경력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이 7년 동안에서 제가 이 스프링이라는 걸 공부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하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또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스프링 학습을 어떻게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될지 그런 로드맵을 여러분들께 그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그런 효과적인 스프링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름대로 필수적으로 스프링을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API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Java Java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 패턴을 아셔야 되요 디자인 패턴을 왜 아셔야 되냐면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그런 대부분의 구성 요소가 다양한 디자인 패턴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패턴도 이해해야 진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간단 간단하게 다뤘던 그런 스프링의 핵심 개념 뭐 DI도 있었고요 IOC, 이제 제어의 역전, 뭐 AOP, 뭐 기타 등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 만들어주고 제공하고 있는 이 스프링 코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실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까지 이제 끝났다 했을 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스프링 MVC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컨트롤러, 뷰, 모델 이런 세 가지 계층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동작들이 어떻게 웹 환경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해보시고 동작시켜 보시면서 학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과정까지 끝났으면요 이제 스프링에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스프링 데이터 JPA였죠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JPA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했었는데 사실 많아요 그때도 간단하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스프링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자로 투입이 될 준비가 되셨다는 분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떤 기술을 쓰는지를 분석한 뒤에 그에 맞춰서 그거를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이제 뭔가 아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흥미가 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뭐 노에스켈이나 어떤 거든 상관없이 좀 그 연동하는 거를 좀 먼저 하나라도 제대로 좀 붙여가지고 실습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추가 과정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게 필수적인 걸 모르면 이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멀었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일단 스프링 시큐리티 이용해서 저희가 로그인 서비스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봤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가 로그인 기능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이제 보완적인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편리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방대해서 이건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링 배치라고 있습니다 이제 배치를 돌릴 때 스프링에서도 이 스프링 배치라는 걸 제공해서 배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요 뭐 이것도 이제 실제로 업무상에서 쓰는 팀들이 꽤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스프링 배치를 미리 알아두고 공부를 해두면 실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다 만들어지고 뭐 다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 프로젝트에서 그 기술들 배웠던 기술들을 하나하나 접목시켜 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를 또 고민을 하다 보면 스프링에 대한 실력은 계속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느꼈던 그런 공부 방법들인데요 이제 뭔가 스프링은 되게 공식 문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튜토리얼도 너무 잘 제공이 되고 있어요 스프링 공식 문서를 보면서 기능이나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 따라가 보면서 예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스프링에서 어떻게 기본 개념이 움직이고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프링 관련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여해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링은 이제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좀 기여하거나 활동하면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창하게 개발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간단한 이제 뭐 버그 수정을 한다던가 문서 작성 등 이런 기여를 해보는 게 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 커뮤니티가 또 되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뭐 온라인 포럼이나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게 되게 많이 열려요 스프링 혹은 뭐 자바 이제 백엔드 서버 그런 관련한 개발자 컨퍼런스가 많이 열리는데 저도 이제 컨퍼런스 하나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이제 스프링 개발자랑 네트워킹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사람이 풀었던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역으로 저도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움을 주면서 또 복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실무 역량을 쌓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링 개인 프로젝트 간단한 토이 프로젝트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개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제 사용 예정인 그런 기술들을 미리 가져와서 예제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리고 또 본인만의 스킬랜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떠한 토이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의 뼈대가 되는 이제 간단한 템플릿 형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일단 틀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하고 그 이제 또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스킬랜턴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랜턴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